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두가지 종류의 연화장을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마스킹 테이프 먼저 보여드리면 요 3가지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한 묶음에 3,000원씩 파는 제품과 얇은 마스킹 테이프 1,000원짜리 요 3가지 제품을 이용해서 이 연화장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연화장은 위아래로 제가 먼저 미리 반짝이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 놓았습니다 뒤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은 나중에 종이를 이렇게 카드 종이를 덧대서 가려지기 때문에 종이를 덧대면 이렇게 뒷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뒤에 그냥 접으시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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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